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 책은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할 부분이 많은데 현재 자산시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통찰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부장님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거시경제를 살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기업은 실적이다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적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한국하고 일어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승무패에 배팅을 한다 보니까 송민 선수가 있는 한국이 더 세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한국에 100대0으로 배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일본 혼경기입니다 그럼 어외의 경기잖아요 그리고 일본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여보았답니다 그럼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당일날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비가 내릴 때 우리 선수들이 유독 약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입국한답니다 이런 배팅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은 뭐냐면 어쩌면 선수단 하나하나의 요인 기업의 고유의 요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환경을 둘러싼 사람들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입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환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투자에 관련이 있겠는가 어쩌면 똑같은 기업이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역류 속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언가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할 때는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들을 바텀업이라고 해요 밑에서부터 기업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바텀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바텀업도 있지만 꼭대기에서 실제 매크로 환경들을 보면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끌어내려서 두 개가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탑다운식 접근 방법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놨고요 그 매크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도 적용이 되죠 요즘 보면 주식시장이 흔들린다고 할 때 다들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했다고 하지 기업의 어떤 기업의 특정한 아이템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시장별로도 어떤 때는 매크로가 시장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매크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염려하다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이유가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레벨을 주시겠습니다 특히 산유국들의 증산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40달러도 갔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년도, 16년도에 이미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자체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에너지 관련 주도를 다 힘들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았다는 게 1번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에너지 가격의 요인들보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거죠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고용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용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임금 상승이 느리겠죠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적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업들한테 부메랑처럼 또 돌아오죠 소비가 적으면 기업에 마진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낮게 유지됐다는 점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요가 워낙 약하고 기업의 투자도 약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컸던 거고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채라는 건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린다도 되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오른다도 되거든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화폐로 표시가 되는 부채하고 만나면 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부담을 크게 늘려줍니다 여기서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파트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억짜리 아파트인데 3천만 원을 갖고서 1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그 얘기는 7천만 원이 대출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2억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채는 7천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내 자본이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부채가 7천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할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1억짜리 집에 7천대출 3천 제 돈입니다 그런데 1억짜리 집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는 7천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자본 잠식이죠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 앞에 케이스에서 부채 7천이었고 지금도 부채가 7천입니다 똑같은 부채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부채의 실질 부담이 커진 겁니다 훨씬 무섭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 안 합니다 못하죠 부채의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부채의 총액보다 중요한 건 부채의 비율이죠 그 부채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만한 요인들이 있었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요인이 갖춰지니까 실물 경제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연준도 코로나라는 그런 끝판왕급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거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어가는 쇠개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려 지금인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역설이 된 거겠지만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보통 공급망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들이 존재하는 거겠죠 이거 말고도 이란 핵협상 문제도 지연이 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강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정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하고 그때 소재 관련돼서 반도체 소재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약간 갈등을 빚었던 케이스들도 있죠 그러면 그만큼 교육들이 늘어나게 되고 관세 분쟁도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다른 곳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싸게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데 싸게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되니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이 좀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다는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망 자체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렸어야지 기업들의 생산성도 늘어나게 될 텐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나 심체를 많이 겪었었던 거죠 이렇게 긴 심체를 겪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따라가는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공급망의 이슈를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장님은 성장과 물가로 해서 네 단계로 경제 상황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 가지 경제 상황 중에서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성장은 고성장 저성장 물가는 고물가 저물가니까 이걸 조합을 하면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 네 개의 군면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군면 중에서 저는 지금은 물가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고성장 고물가랑 저성장 고물가 중에 어디 한가운데 가운데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성장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반세기 최저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물론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2%대 후반대입니다 2.9% 그 정도 보고 있고 2.5%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숫자면 저성장이라고 뭐냐면 훌륭하다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지만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 레벨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아주 낮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라봤었을 때는 이게 저성장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의 사이 어딘가에 있다 중성장 고물가? 그러니까 그걸 참 말로 설명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현재는 그 사이에 존재하지만 연준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물가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잖습니까 약간의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그럼 연준의 플랜이 성공한다면 지금은 이제 고물가 사이드에 있던 것이 저물가 사이드로 끌려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저성장 저물가로 박혀버리느냐 이게 경기침체육이죠 아니면 물가만 잘 발라내가지고 고성장 저물가로 성공적으로 대비하게 되느냐 이게 이른바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물가 영역에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과연 어디로 이동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좋기로는 고성장 저물가인데 그렇죠 그쪽으로 봐야죠 지금 뭐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굉장히 퀘스턴 마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올해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어떤 투자 전략 현명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첫 번째는요 올해 매크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런 거죠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미국의 성장도 탄탄한데 물가도 오르니까 고성장 고물가를 읽으면서 시장이 움직여요 그러면 주가가 뛰고 금리가 뜁니다 보통 이런 고성장 고물가 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너무 많이 오른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물가가 주식시장을 끌어내릴 것 같아 성장을 제압할 것 같아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로 넘어와요 이럴 때는 주가가 빠지면서 금리가 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성장이 너무 많이 주저앉으면 결국엔 물가도 내려가게 되고 금리도 많이 못 올라가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주가도 빠지고 금리도 빠지는 저성장 저물가 국면을 보여요 이 셋이 계속 회전을 합니다 계속 회전을 하면 나타납니다 이게 일주일, 이주일 단위에도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런 때는 실제로 매크로를 보는 전문가들도요 이런 패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예측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예를 들어서 그물 같은 거 갖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물고기 따라다니면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사람이 물고기보다 빠르게 뛸 수 없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그럼 보통 잘 잡으시는 분들은 저같이 어설한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잘 잡으시는 분들은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요 마구잡이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다니면서 쏠려가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원자재별로 선호하는 사람 없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크게 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시나리오를 그렸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주 같은 데다 포커스를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쏠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른바 빈집터리를 당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센 걸로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확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쏠립니다 그럼 원자재 투자 같은 거 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물론 꿈 같은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이런 얘기 터지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가름이 아니라 가름성이 언제든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유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개가 막 핑핑핑핑 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가 막 돌면 저는 이런 시나리오에 맞는 자산들을 조금은 좀 깔아놓고서 균형을 잡고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서 쌓아놓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쏠려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자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바뀌는 시나리오에 대한 자산을 넓게 깔아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 부부장님이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자 이 말씀인데 늘 그걸 강조하시는데 분산 투자도 네 가지 투자법이 있다고 그러시대요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하락장도 지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국면을 겪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포트를 짤 때는 균형 잡힌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분산 투자를 하락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좀 학습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딱 들으면 그래서 주식 채권 나누라고 이럴 수 있는데 주식 내에서도 모두 똑같은 주식이 아니죠 비슷한 형태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형태의 주식들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눠가는 전략들도 좋고요 대형주와 소형주를 나눠 놓는 전략들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섹터들을 나누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식 내에서의 종목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과 채권을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주식 채권 외에도 원자재 같은 자산을 담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주가 깨지고 금리가 뛰면서 채권도 깨졌습니다 주식 채권 분산 투자했다가 올해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원자재를 넣는 게 효자 노릇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산 분산을 좀 쭉 깔고 가는 것 첫 번째 종목 분산 두 번째는 자산 분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산을 가져갈 때 원화표시 자산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원화를 쓰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는 원화표시뿐만 아니라 달러 자산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자산은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가까이로 올라가 있습니다 100원 가까이 올랐죠 시장이 흔들릴 때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쏠림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주식 채권 원자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화인 다른 나라 통화인 달러가 커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통화의 분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통화의 분산은 지금 한 순간, 지금의 순간을 여러 개로 슬라이스 쳐서 들어가자 하는 그런 컨셉이죠 여러 자산을 지금의 순간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이 최적의 순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순간을 순간순간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시점 분산이라고 하고요 세 글자로는 정립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이런 네 가지 컨셉으로 하는데 뒤에 이제 정립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걸 무슨 헛소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혼합형 펀드나 혼합형 ETF 같은 거를 정립식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혼합형 펀드에서는 주식도 여러 종목 들어가고 채권도 여러 개의 채권이 들어갑니다 그럼 주식 채권 분산 투자되죠 그 안에는 해외 자산들도 담아갈 수가 있고 그 때는 달러가 열려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통화 분산 자표 있죠 이런 ETF를 정립식으로 하잖아요 네 가지 분산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그 성향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이런 형태의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약간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위험을 회피하고 해체할 수 있는 데는 적절한데 개중에 좀 높은 수익률을 바랄 때 약간 적절하지 않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산 투자 얘기하면 딱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라는 얘기 딱 듣거든요 공감합니다 100% 맞는 말씀인데 그거 명확하게 해야죠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면 분산 투자하면 안 되죠 집중 투자해야죠 그런데 집중 투자는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확률도 열려있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신다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 노련하신 분들 실제 트레이딩도 많이 해보신 이른바 전문가 보던 중에서 농담처럼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좀 노련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심자가 야수의 심장에 플레이를 한다는 건 저는 쉽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에서 투자의 경험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간다는 전략을 쓸 때는 이럴 때는 분산 투자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나 약간의 욕심을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주식 투자 관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해외 미국 같은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장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고금리 인플레 시대 이게 지금 좀 위험한 방식 아닐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국면이라는 건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또 돌아왔고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성장 저물가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고성장 고물가가 나타나다가 저성장 고물가가 나타나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 성장주는 영원히 고전할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장주라는 것도 우리의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하나의 아이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장주가 미국의 대형주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 누구도 그거는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린 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몰빵 투자를 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걸 사실상 올해 상반기가 사실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나쁘다는 컨셉이 아니라 그 기업만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리스크가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성장주뿐만 아니라 가치주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 이외에 있는 다른 자산들도 우리가 같이 좀 끼워놓으면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도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못한데 이를 약간 대안적인 투자체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 같은 케이스도 깨져나가게 되고 주식 시장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는 언제든지 달러가 튀어오러 준비 안전자산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물가가 되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되면 필연적으로 특정 경제의 성장을 찍어 누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이 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금이 조금은 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성장세가 낮을 때 금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달러나 금 같은 자산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고금리와 고물가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와 고물가가 굉장히 극에 달하게 되면 이게 실물 경기에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럼 저성장 저물가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좋으면 연착륙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성장 저물가처럼 물가가 내려가는 국면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도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장기채 같은 경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채권값이 올라갈 테니까요 물론 지금이 그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지금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예상들을 같이 놓고서 본다면 지금만 놓고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 열렸을 때는 조금 더 아이템들이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고서 한번 포트폴리오 전략을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조언을 말씀드려볼게요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처 방법 그리고 연준의 긴축 행보와 자산시장의 미래 등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 부부장님 오늘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현상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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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